요한복음 13장이죠. 기도를 잊어요. 잊지 않도록 이걸 놔두고 책상이나 어디에 놔두고 볼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그러고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기 북한에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준비해 놨잖아요. 주님께서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셔서 준비된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힘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보낼 수 있으면 좋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놓치지 않고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2절로부터 요한복음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볼게요.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족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묻는 거예요. 알겠느냐. 왜 물었을까요. 눈으로 다 봤는데. 아이고 이게 진짜 발을 씻기는 일이라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발을 씻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고 나서 이제 알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알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탑변해야 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발만 씻으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알겠느냐고 하는 이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를 알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세족식 할 때 쓰이는 물이 뭔가. 이걸 오전에 사실은 설교를 이 주제로 한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7회 국기 여기 17장 6절. 오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회 국기 17장 6절.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이 6절에 예수님께서 갈부리 십자가에서 타격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예표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랩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이제 반석을 돌로 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셨어요. 광량에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갈부리 십자가에서 타격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로마인들이 찔렸어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도 그러니까 지금도 매주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피 마시고 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한 번 타격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흘리신 생명수예요. 이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듯이 갈부리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10년 후가 100년 후가 영원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고 말씀을 공부하면 그게 해소돼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그림에 보면 새 예루살렘 노성이 나중에 새한우가 새 땅에 새 땅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 건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열두 공성이 어떻고. 유대인들은 열두 공성의 중심으로 이주하고. 여러분들도 그 중심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풀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 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물가의 여인이 말했던 그 생수예요. 어디서 그 생수를 찾으리까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찾아요. 지금 광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잖아요. 갈부리 십자가에만 그 생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수로 안내하는 이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전도지가. 그 생수가 있다고 거기에. 값 없이 마시는 생수라고. 값은 하나님의 피로 지불해놓았다고. 이 전도지가 말하는 겁니다. 그 생수거든요. 어디서 찾으리까. 갈부리 십자가에만 생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바닷물이든지 콜라든지 사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생수예요. 값 없이 유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배 안에 흘려요. 구원받은 성도의 배 안에 흐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응접한 사람들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다 여러분 몸 안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라고 할 때 이때 휴구될 때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면 이 생수, 성령이 몸 안에 있으니까 몸이 변화되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을 뚫고 하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올라가요? 하늘 어떻게 올라가요? 몸무게도 무거우면서. 못 올라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로는 내려가요. 결국은 땅에 묻히고 결국은 치유의 외로까지는 내려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언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수가 비슷한 게 들어오면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결단하고 돌아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정말 지금도 생각나요. 22회에 구원받아버렸잖아요. 군대 회식을 하잖아요. 잔을 탁 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육신이 기쁘다는 걸 알아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모두가 친구예요. 하나예요. 육신이 기쁜데 뭔가 이게 공허해요. 뭔지 잘 몰라서 영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 먹어서 그래. 이제 좀 지나. 이게 이상해. 진짜로 이 술을 멀리하고 진짜 이 새 술이에요. 이것도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세상 술이 못 주는 게 있다고요. 못 줘요. 그 세상 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 술에 아직도 마음에 있으신 분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 찬제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씻겨져요. 천천히. 다 씻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가족이 내 증인이에요. 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있잖아. 눈을 씻고 내가 헌신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헌신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소령으로 근무할 때 딸아이 연주회 한다고 우리의 친교의 날 하잖아요. 그게 간 거예요. 아빠니까 앉아가지고 축하해 잘했어요. 해주려고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그대로 떠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공허하다는 말은 말씀이 차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반드시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와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래서 술을 찾게 하거나 마약을 찾게 하거나 다른 효락을 찾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듣고 연극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싹 떠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아 싫어. 그 다음 날 우리 부서는 앞으로 회식이 없다. 그랬어요. 전출가도 회식 안 했어. 밥이나 먹자. 그래서 밥 먹고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생수 성령께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반응을 한다고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바른 말씀이 들어오면 반응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폐라는 것이 뭔가 이물질을 좀 재채기하잖아요. 육신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엄청 반응해요. 못질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손 끼어나오고 다리 끼어나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죽은 것으로 여기면 진짜 편한 삶인데 그래요. 그 물이에요. 그 물 위에 그 물로 한 번 씻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씻겼어요. 그러면 다리에 묻은 이물질들은 그때그때 자백함으로써 주인과의 교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모친이 있었는데 정말 이해 못하는 말이 뭐였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정제를 안 받아요. 지옥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정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발을 안 씻는 사람들이에요. 발 씻으라고 그냥 씻으면 된다고 그냥 무릎 꿇고 진지하게 말하면 용서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오늘도 씻으면 내일도 씻으면 계속 씻으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씻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죄를 즉각 씻는다는 거 믿으세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음이라니까 뭘 많이 바치고 그 믿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즉시 내 발이 씻겨진다는 믿음으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마귀가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얘기를 하래요.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 그 교제 가운데서 힘이 딱 챙겨요. 끊어진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끊어졌잖아요. 그때 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난 뭐라 그랬어요? 어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있어요. UDT 형제 강조에서 하시는 형제 있는데 그분이 우리 부대의 중대원 중에 한 명이 지난 분이 있었다잖아요. 다 한다고요. 어떻게 두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런 교제의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그래서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뭘 알겠느냐 하는 것이냐면 이 문명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옷을 벗으시고 옷을 저기에 포기해 두셨어요. 마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옷을 머리 맞대 포기해 두시고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종으로서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지시어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 하나의 의미가 이 안지시어는 조금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자를 가리키거든요. 보자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지금은 예수님의 보자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 있어요. 거기에 33살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 가서 예수님 바라보면 아마 불무수를 뛰어내리려 할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앉아야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읽어보세요.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와 이제 재짓고 살아라도 된다. 하나님하고 무관하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지금 속하지 않았으면 언제 이 왕국이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상의 제리 마시면 이 땅에 이 보좌가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와 계세요. 보좌를 차지하고 이건 영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셋째 하늘에 있고 제리 마시면 이 땅에 설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늘 휴구의 징조 전쟁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듯 하거든요. 전쟁에 러시아가 막 공격하고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처음에 왔던 시의 전쟁을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말을 듣더니 아이고 휴구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볼 때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데 휴구 되면 어떡하냐고 야 니가 아무리 발부둥치도 소용없어 너 구분받은 사람이잖아 다 버려두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에 의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200여개의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철장으로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이게 땅에 보자를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으실 거라고요 지금은 하늘에 이 땅에 이런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지구를 통치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범죄와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그것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뭔가 아랫면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 위에 설 거예요 보자가 게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게시록 20장 11절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배짱이 있는 자연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소멸해버려요 모든 물질을 소멸시키시고 모든 일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사람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내요 거기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33살 유대인이 온 지구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150억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왈라한테 80억 죽은 거예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천연한국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신자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보시면 또 내가 금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하얀 보자를 말하는 백보자가 백계의 보자가 아니고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허공 위에 세워질 하나의 보자 예수님이 앉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보자에는 요하 정인들처럼 하나님이 따로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자가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보자가 또 따로 있고 그게 세 개의 보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보자입니다 보자는 게시록 얘기했죠 22장 얘기 보세요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엊그제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재루기가 죽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죽었어요 어찌 된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 죽음 또 나오는 거야 자기 딸들이 또 나와서 뭐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웃겨요 그 딸들이 뭐 던지니까 개처럼 사람이 뛰어가서 줏어요 뭐 이거를 그게 과연 그 마귀가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 성령 하나님이 죽는 이라고 주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뭔가 깨우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 보자가 단수잖아요 보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이에요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에 정기는 강을 보여줘도 여기도 물이에요 생명수 그 도성의 그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대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죽돼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을 잇고 영혼 세대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생존의 달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생존의 달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갈구리를 쳐다본 거예요 사실은 생존의 달인이 되려면 정말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참아야죠 대활란 천준왕국 백보호자 심판에서도 살아남아야 영혼 세계를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 하나입니다 3절도 그렇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 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성길이라 하나예요 예수님 셋째 안으로 가면 셋째 안으로 그린 우리 전도지에 있잖아요 예수님만 볼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만 그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단 하나의 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 없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자가 세 개인 줄 알고 머릿속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세 개의 보자에 앉으신 세 분의 하나님 그게 여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식으로 주님 앞에 딱 다가서서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구령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복음에 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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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혼을 찔러가려는 구령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여기 빌리포스 2장 한번 볼까요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에 해야 하는가 빌리포스 2장 여기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4절 빌리포스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내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을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죠 다툼 허영 그리스도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허영에 들뜬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흥 뜬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전술이 구원 받고 진리 지식 알았잖아요 이게 교만의 요소거든요 부흥 띄운다고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여기가 만들어요 교만하게 떨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께서 바람을 턱 빼버리시면 그대로 떨어져요 이게 아파요 그런 사람들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지금 발을 씻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까지 나서 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을 주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그런 게 쬐폐했으니까 아니 내가 앉아야지 넌 왼편에 앉아 이렇게 싸우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근을 지시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야 네가 어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돼야 되고 크기 되고 싶은 사람은 성기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 자세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감추고 두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성기는 자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아니신데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리에 수근을 들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성기라고 서로 자리에서 다툼이나 하지 말고 사실은 사람이 말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 지속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고교를 하신 분이에요 가르침을 줄 때에도 그냥 수근을 발로 씻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성기라고 여러분도 그리스오인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말씀으로 성기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림도 전사 3장 얘기 한번 볼까요 육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육신적일 때가 있죠 다툼과 여기는 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고림도 전사 3장 3절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성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상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성기로서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성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다툼과 분열이 금방 나와요 두 가지를 배우라는 것이고 디무대 전사 6장에 보시면 교만도 나옵니다 디무대 전사 6장 6장 4, 5절을 보시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정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이 또 나오죠 악당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의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하겠어요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비판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깐다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막 장황하게 썼어요 몇 명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답장했어요 나는 이렇게 전파하다가 죽을 테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처음부터 은창시기부터 가르쳐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난 말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 하고 싶으면 하다가 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보금전화에 간다고요 비진리면 아니라고 개처럼 물을 뚫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난 진리를 수호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자세거든요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 그리고 뭐 그런 게 요한이 대충대충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서 사랑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냉철한 머리 말씀 위에 견고하게 쓰고 대쪽같고 타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엄중하게 꾸질리자 그래요 성경들 하지 않잖아요 꾸질리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미야처럼 수염을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제주에 오면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다고요 그러니까 사올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유대교를 전파하는 그런 열정을 본 거거든요 타입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고 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과 주라고 남봉 13장 13절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이게 선생이 먼저이죠 또는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냥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선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운이 불러야 할 호칭은 아니에요 선생이 우리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마태 여기 26장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한 번도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국 26장 25절을 보시면 26장 25절 그때에 주를 배반한 유도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래요 그가 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항상 애둘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결론 부터 말하여요 예수님은 그냥 너야 배반자는 너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또 있어요 49절을 보시더라도 마태국 26장 49절 곧 그가 예수님은 그냥 내게 말했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아 선생님 하며 죽게 입맞춘이 이게 죽음의 키스의 시조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 그러잖아요 죽이기 살인하기 전에 죽음의 키스를 하고 죽인다 하잖아요 여기서 봤던 거예요 대부분의 것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선생이라고 뉴다에스 카리오씨 부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한번 펴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주 그러니까 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 주 그러니까 무슨 자기 친구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불러봐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를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주입니다 사도연이 9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진짜 헌신의 고백이 이런 자세입니다 사도연이 9장 6절에서 사도연이 9장 6절에 보시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외국으로 나가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죽음에 내어줬어요 스테판이 죽을 때도 거기 옆에 있었다고 살인자와 한 패였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밝은 빛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정직하게 반응해요 바울이 9장 6절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니까 여기 진정석이 보이죠 이 문장에 진정석이 진짜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에 한다고요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아뢰해야 돼요 주님 뭐 한번 말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까지 나는 계속 뜯을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간청을 하잖아요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는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세로 그걸 아뢰해야 돼요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주여 예수님 보고 그 주여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영원전까지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왕국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휴구되면 올라갈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서 모든 쓰레기를 소각장에 다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펼치실 분이에요 그럼 왜 우주를 옷처럼 여기 다시 다 없애버리고 흔옷은 불에 태우고 새옷으로 같이 갈아입으실 그 전능하신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물을 끓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여기서 한다고 했죠 여기도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이 주님 앞에 간다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고단한 거예요 누구나 고단하고 힘들고 염려와 두려움에 다 있죠 그러면 기도하고 내가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냥 지혜를 주세요 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맡기고 주님 앞에 그 주님으로 존경을 담아서 말하는 것 다가 그게 그렇지 않고 그 CCJM이라든지 이상한 노래 보면 주여 많잖아 예수여 그러고 내가 그 문명을 들어보면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어이 아빠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존경심을 담아서 말했는데 친구처럼 말해주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님이심을 알고 이런 주님이 나 같은 민물과 같은 나를 아들들로 이방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피로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겸손히 천천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선생은 맞지만 주님입니다 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어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순서를 바꿔버려요 주님이 아까는 선생과 주였잖아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족씩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기라는 겁니다 존중해라는 겁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존중할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령이 영으로 그분 안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선생으로 왜 이렇게 순수가 바뀌냐 하면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선생이기보다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주의 종 그럼 목사만 종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종하세요 나는 그럼 그게 니콜라파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거예요 종교 계급으로 다 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진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순종의 강의에 대한 몇 가지 성김 구절을 하던데 순종하는 기가 있어요 자문 25장 15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알죠 순종하는 자녀의 귀가 얼마나 예뻐요 자문 25장 12절 효대하는 거 별거 없어요 어떻게 효대해요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는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물론 그게 성경적인 귀래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말이어야 하죠 그러면 들어야 합니다 자문 15장 12절 보시면 25장 25장 12절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은 이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순종하는 귀를 가졌는데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언을 해요 이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순종한 귀를 가졌는데 말씀이 아닌 걸로 말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을 지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잖아요 이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예언 볼까요 로마스 6장 여기 16절을 보시면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로마스 6장 16절 로마스 6장 1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수되었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이미 복음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난 이미 어렵게 되었고 거룩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 줄 보세요 죄에서 해병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는데 또 요구하시네 그러니까 목욕을 한 거잖아요 팔도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더러운 짓을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뭐라요 성경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더 이상 겨루지지 말고 이래서 손수 이래서 먹으라 그래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운 일이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디도서 1장 16줄에는 불순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순중이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니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율법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길 원하세요 디도서 1장 16줄에 보시면 제가 어떤 행재를 알고 있는데 과거에 알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교제를 끊었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 그리스도인 아마 저보고 말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폐해졌다 그러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잘못된 걸 이렇게 비판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니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 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순종한다는 말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따지지만 성령님께서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따지신다고요 여기서 이미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둑의식을 가진다고요 가져야 되고 그렇죠 디도서 1장 16줄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보림받은 자들이야 구원받아도 이렇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서 이제 가구의 절기는 포장마차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았어 그럼 선한 일하고는 무관해요 하나님하고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술 취했는데 뭘 역사해 줄 수 있겠어요 역사해도 못 알아 듣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부인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술 드시고 싶으시면 더 좋은 술 내가 소개해 줬잖아요 한글 킹지엠스 성경 이걸 펴놓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해요 지금 내가 새 술을 한번 채 보고 싶은데 이거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럼 난 또 저거 묵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봐요 옛날 것들은 순중함이 있어요 순중하는 자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한 본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 문장을 제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푸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문자적으로 풀어서 지금도 세족식 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비성경적이냐면 지금 성경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라 하지 않았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행한 대로 해요 내가 한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 실제로 발을 씻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세족식으로 퉁쳐버린다고 그러냐 아 세족식 했다 자 주님이 하라는 거 했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만을 따진다고요 그 이면에 있는 실제적으로 다투지 말고 허영을 부르지 말고 육신적이라는 거 교만이나 무익한 운영하지 말라는 이런 겸손과 사랑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뭐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세족식 하는 걸 보고도 지금은 모른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발 씻기라는 말은 발 씻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베드로가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그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구원받고 제자의 직분도 회복하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그때 세족식에 들 때 발을 씻겠던 게 이런 것이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족식이 아니라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보고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성경부서에 이것이 행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식을 말해준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대활란 때 실제적으로 해야 할 기도예요 지금 그게 대활란 때 대활란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이 먹고 살잖아요 물론 지금도 음식이 없으면 기도하면 줘요 주님이 진짜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은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세요 더 듣고 싶은 저한테 없어요 제가 아주 제 경험을 얘기해드렸고요 나는 이걸 너무나 잘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호주민이 손 놓고 뒷조님 앞에 불평분만이 가득 차가지고 아이고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해 줍시다 주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마련해 줬겠지만 나는 그때 생각하면 난 너무 죄송스럽다고 너무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죠 다음에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잡아서 여기에 세족식 하면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래서 발 씻지 마세요 자기 발언실 때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성김이에요 다른 지체를 성기는 거거든요 볼까요 이게 누가 보면 22장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팔복을 따지면서 성기지는 않아요 성도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복은 구원받은 크리스토인을 성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골로세스 2장 23절을 볼게요 왜 이게 복이 되냐면 이렇게 성기는 것이 골로세스 3장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랬죠 자 24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유읍의 상을 죽게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성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면 주님을 성긴 것 같은 그런 상을 받아요 유읍의 상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성기는 것 성기세요 여러분 그게 상이에요 그것이 유읍의 상을 받을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러니까 성기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8절 다시 볼까요 18, 19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색하는 자기 발꿈치를 들은 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는 것이냐 택한 자를 아시죠 사도들을 알았어요 한 마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유다 이스카리오스에요 마귀가 아니라 한 마귀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마귀 중에 한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오스에요 그렇죠 이게 유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한 마귀인데 이 한 마귀를 왜 그러면 사도를 택했는가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유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33살의 그 행적 가운데 유한복음 6장 70절을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논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마귀의 교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여러 가지 마귀 중에 다양한 마귀 중에 한 마귀를 택해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10편 41편 9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오라 했잖아요 마귀도 아시는데 여러분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알려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하는 천사가 셋째 하늘에서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성기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그 천사가 혼자 마이크 들고 노래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 보시고 야 저 지금 뭐하냐 정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대표하는 천사가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잘은 모르지만 지상의 일을 낱낱이 알고 계세요 성도들도 다 보고 있다고요 구름같이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이 보고 있다고요 이거 뭐하냐 계속 그냥 부르고 있어요 노래하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도 쟤는 뭐하냐 그래서 어제도 부르더니 오늘도 저기서 저런 노래 부르고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다음 절 보시면 믿게 하려 그랬잖아요 이게 13장 19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 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낸 게 러시아예요 제가 젊은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정동성 모사 몇 개월 뒤에 했어요 이란을 그 사람은 들고 나왔거든요 이란을 이란보다 더 무서운 게 러시아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란이 아무리 군사학적으로 그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이란이 땅덩어리는 이스라엘의 몇십 배거든요 이게 그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군대 중에 이스라엘의 무기체계 그들의 정신력 또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따라갈 군대가 없어요 전사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독특해요 그 자혼하는 문화들 자혼해서 죽으러 가요 진짜로 그리고 전쟁 때에서 그들은 술 없어요 러시아인들은 뽀득하가 가득 차있잖아요 이게 전투 배낭에 그래도 노래 불러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들의 구약이지만 그래도 창성을 부른다고 거기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없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전쟁인데 지금 세 가지 제가 국민을 했는데 러시아 보세요 지금 보면 푸틴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전쟁 지원을 못하지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이쪽 완전 여권 조성 작전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단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크라이나가 방으로 전환한다 방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양 두 나라가 합해서 50만 명이 죽었다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군소 자문관으로 갔으면 시간이 없어서 갈 수는 없지만 날 초대해 줬으면 내가 이걸 예언을 알잖아요 나는 그러면 야 이걸 기동 방어라 그러거든요 전방의 핵심 요충지만 점령하고 서방에서 지원받은 고가의 무기는 전부 뒤에 예비로 빼두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파괴하면 돼요 우크라이나는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여권 조성 작전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잖아요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아무리 대만이 노력해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가고 북한을 보세요 엊그제 NRL에서 처음으로 서해 5도상 LNA 북쪽에 북한군이 200발을 쐈어요 포를 NRL 넘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제가 좋아하는 신원시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우리가 400발을 쐈어요 우리도 북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 선상에 400발을 딱 쏘고 그 밑에 댓글을 잘 안 달았는데 그런데는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게 진정한 억지이다 억지 억제력 하잖아요 그때 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평시의 군대가 적의 군대를 억제해야 그게 군대거든요 전쟁 나면 당연히 자기 생명으로 싸워야 하지만 그러니까 400발을 쏴버리는 게 얘네들이 오늘 그 다음날 60발을 쐈지만 엄두를 못 넣어요 북한군이 그런 재래식 전략은 우리나라를 월등하거든요 포병 전략은 특히 그래서 우리 국방부로 안 그러고 포방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세계 유럽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 포방부로 못 따라와요 그만큼 포병 전략이 압도적이거든요 그 무기 체계는 세계에 아마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대단한 사실은 전력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위협 대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한마디 했어요 중국도 한마디 하고 미국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감히 북한을 근접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온 세상이 군비 경쟁이 회란이 되어 있어요 뉴스를 조금만 보더라도 알아요 뭘 위해 그래요 이 시인은 러시아가 내려올 것이고 이란이 어느 정도 여건을 이란 단독으로는 공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아마도 이미 푸틴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다 여기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마스 쳐가지고 서방의 지원을 이쪽으로 다 뺐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 전쟁이에요 에스겔 38장의 초반부에 있는 그 전쟁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 휴구가 가까이 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협당함으로 해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아 이거 오늘 3번이 재밌는 건데 이걸 못하네 시간이 다 해가지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는데 시간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안에 가지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진짜 제사장이에요 진짜로 제사장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갈 그 혼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환대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한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좁은 분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사람은 그대로 말씀 칼이 들어간다고요 잠깐 앉아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 사람 최소한 구원받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나누는 것도 모르고 지옥도 불못도 모르고 왕국도 은혜봉도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영접하면 아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소 2장 10절을 보시면 고린도 후소 2장 10절 여러분 그 2장 10절 이 구절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아는 다른 생들에 있는 괴를 보니까 이상하게 애쓰카더라고요 이렇게만 목사님 주석도 안 보나 봐요 그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소 2장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어제 형제는 사매가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그럼 내가 그 사매는 행제에 또는 내 아들 딸의 잘못을 봤어요 죄를 주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화해시킨다고요 이런 능력의 제사장을 누군가 환대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여러분들을 환대 안 하고 저리 꺼지라 2단 4입이야 오만 말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보고 꺼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화내면 안 돼요 그때 찬스 건 거예요 네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할 일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진짜 상급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여기 댓글에 말은 안 하지만 온갖 육두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로 처음부터 욕부터 시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 날짜에 전화를 저장해서 여러분은 봐요 누군지 막 욕해서 가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시려고 할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군안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고해 성상실에서 뭐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가면서 저가 용서됐다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이 가지신 성령님의 충만함하고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순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빠를 줄 알았어요 주님 제 아들 좀 버릇을 좀 고쳐주셔서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순중해요 고맙습니다